어디? 청양? 청양? 추청동? 네. 누가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안 돼 있어요. 뭐야, 몰라. 아니, 안 돼 있어. 아, 이거 망주치게 나와서 안 돼 있어. 아, 모르지. 광주보다 물리게 해줬다. 광주! 나는 이 할머니를 꼭 이겨야겠다. 안 계세요? 우리 할머니를 꼭 이겨야겠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광주에 오셔도 되는데 또, 광주 전라도 광주에요? 나주요, 나주. 아, 나주? 나주보다 물리게 해줬어. 나주? 나주? 근데 이건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장 가까이서 오신 분. 가까이서 오셨다. 손 들면, 언니? 대봉동이요. 대봉동보다 가까이서 오셨다. 언니? 광명? 광명 어디? 어디? 무슨 동? 청외동. 광명 4톤 보다 가까이서 오셨다. 어디? 성외병원. 네? 성외병원. 성외병원이요? 왜 무슨 내빙이 되냐? 네? 어디? 독산동. 네? 독산동? 아, 독산동보다 가까이 오셨다. 성외병원. 나, 넌. 성외병원. 저거, 특종원이에요? 대학교문 아니면 얘기도 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철쌍, 철쌍? 네. 철쌍보다 가까이서 오셨다. 철쌍? 아, 없으죠. 철쌍? 오케이, 철쌍 나오세요. 박살물 주시고, 박살물 주시고. 어떻게 좀 살려. 아, 우리 이모님? 이모님, 받으시고. 네. 광주 손 들으세요, 광주.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님 바꿔주세요. 할머니, 고등학교에 앉아계셔야죠. 그렇죠? 최선, 빨리 무슨 성의료가 빨리 가세요. 성의료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냥 다려가면 이런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앉아서 쉬시면 돼요. 멀리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음을 드릴게요. 선물이 하나 남으니까 문제를 해서 마치시면 드릴게요. 윤재, 혈액형은 하나, 둘, 셋, 혈액형. 손 들고, 손 들고, 오형 맞나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할머니에요? 어쩐지 엄마랑 잘 하더라고요. 윤재, 진짜 생일은? 진짜 생일, 8월 21일 맞나요? 오케이, 몇 정도? 하나, 둘, 셋, 탈락. 자, 몇 정도? 몇 정도? 아, 이만큼은 진다고? 몇 정도? 진짜 생일, 7월 21일? 1, 2, 3, 탈락. 오케이, 이게 무슨 요일? 하나, 둘, 셋, 탈락. 자, 싸리도. 저거 어떻게 된 사유야? 자극화. 자극화 나오세요. 마사지 주세요. 자극화 아까부터 열심히 하셨는데 멀리 오셨을 때 총력이 오셨을 때에요. 이거 봐주시고, 기장 선생님. 아, 딱 보니까 총력이 오신 것 같죠? 시크가 오셨고. 자, 확인 보시고. 자, 확인 보시고. 하나, 둘, 셋. 박수 해주세요. 박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자, 우리 윤재 생일이 언제라고요? 8월 21일이지? 8월 21일입니다. 근데 내 생일이 윤재 생일에 가깝다. 8월 21일에 가깝다. 손 들면, 네? 몇일? 8월 21일? 8월 21일? 주민, 주민 등록상에? 아, 그럼 됐고, 저 공기관은 사람인데. 주민 등록상에 맞지. 내가, 자, 8월 21일? 네, 먹자. 다른 분들 계셨어? 그렇지, 아, 21일 계세요? 오케이, 민지 갖고 나오세요. 박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고 하셨습니다. 민지 갖고 나오세요. 아, 확인해봐야지. 솔직히 말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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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하나, 하나. 둘, 없어요? 아, 왜? 거짓말 쳤구만.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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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그럼 주민 영상이 아닌 건 언제요? 진짜 사진인데요? 어떻게 해? 네.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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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많이 빠졌네, 사진이. 하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뒤에 가서 기념사진. 기념사진 한 번 찍으실게요. 그리고. 이거 완전 사진이고, 어떻게 되는 사진? 하하하하. 아, 형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하하하. 아, 가볍으시고. 하나, 둘, 셋. 박수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복권 다 받으셨죠? 네. 복권 지금 긁어보세요. 복권. 네? 뭐라고요? 균형 사진을 안 촬영했는데요? 아, 됐다고요? 아, 가까이 보신 분? 없어요,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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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지금 빨리 긁어보세요. 당첨자는 손 들어보세요. 복권 긁어서 당첨자 손.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나오시라고. 자, 당첨 있으신 분은 빨리 나오세요. 지금 빨리 긁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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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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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계세요? 아, emodem, 이거 제가 알아서 나눠드릴게요. 자, 앞에 SCI고. 하나, 둘, 셋, 박사 올리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 엄마랑 가위가위해서 1대 간식을 요거 드릴게요. 자, 엄마 오른손 올리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자, 오른손. 이거는 누구든지 드릴게요, 오른손. 복권이랑 똑같은 랜덤을. 복글 목이니까. 공평하게. 오른손 올려주시고. 중요한 건 지금 내리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한번 받아보시겠다고 바꾸고 이런식도 안되나? 자 오른손 가요 가위바위보 조금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식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오른손 진짜 아닙니다 이번엔 다 울리세요 가위바위보 보장이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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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 가위바위보 보장이 세 분 조금만 더 높게 우리 엄마친구 왜이렇게 잘해요? 왜이렇게 작전 보셨나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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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친구 아직도 내리시죠 내리시죠 그분이서 가위바위보 일어나주세요 저 빨강보다 어떻게 되는 사이 어떻게 되는 사이 우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엄마친구 왜이렇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상판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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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엄마친구는 받으셨으니까 기분 나빠지마죠 어차피 선물이 똑같은 선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리로와서 받으시마시지 이하세 이하세 한번 받치고 있으세요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서 오늘 밤을 나누는데 오늘 정말로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감사 말씀을 준비하셨도록 합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 계세요